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거듭 사과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추정치를 10만 표로 발표했는데 김은혜가 10만 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분석 작업을 도맡아서 지금 하고 계시는 제야 전문가가 낮에는 또 객무 속에서 자기 사업을 해야 되고 밤에 잠을 쪼개가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 입력이 이렇게 틀려가지고 좀 오류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경기도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라는 차이값입니다. 딱 보기만 해도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경기도의 42개의 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의 김동영 후보와 승리한 겁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민주당 후보와 승리할 확률이 2분의 1로 보면 2분의 1의 42승입니다. 정신나간 확률입니다. 42개의 동전을 한꺼번에 던져가지고 모두가 정확하게 안면이나 뒷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미친 확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확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지사 선거도 반드시 뭡니까? 이거는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조작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얼마를 훔쳤는가를 다 계산하기 이전에 좀 더 위에서 전체적으로 대략 얼마 정도를 훔쳤겠는가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발표한 자료가 이 자료였습니다. 이거는 제야 전문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재작성했는데 핵심은 사전투표 인수가 108만 9,660표고 그다음에 사전투표 참가 인수 기준으로 5.8표를 조작했고 그래서 6만 2,222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김동령이 8,913표로 승리했다고 발표했는데 수정 후 결과치를 보니까 11만 7,488표 차이로 김원회가 승리해가지고 10만 8,000표 차이가 난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초자치단체장 42개의 분석 작업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자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그런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가 아니까 사전투표 인수 기회 108만이 아니고 219만을 잘못 집어넣은 겁니다. 219만을.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제가 이제 자료를 짰습니다. 이걸 그냥 숨기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붉은색은 오류입니다. 푸른색은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차이는 여러분 뭔가 아니까 사전투표 참가 인수를 잘못 입력한 겁니다. 219만 942명의 5.8%인 12만 7,075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발표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사전투표 선거 인수가 108만이었기 때문에 62,222표를 조작했다 이렇게 봤는데 정확한 수치가 219만이기 때문에 12만 7,075표를 김동령이 가져가고 김은희가 빼앗기는 이 구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하게 되면 여러분 밑에 푸른색이 정확한 수치입니다. 24만 5,755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4만 5,755표하고 8,913표의 차이를 빼게 되면 김은혜가 10만 표 차이가 아니고 10만 표 차이가 아니고 여기에서 10만 8,575표 차이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23만 6,323표 차이로 승리했다는 거죠. 약 24만 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김은혜 씨는 정치를 앞으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소청 신청을 안 하겠죠. 그러나 이제 다행히 50%를 빼앗긴 강용석 변호사가 소청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한 번 더 두고 봐야 되겠고 현재 저희들은 42개의 경기도지사선거와 관련된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몇 표를 빼앗았는가라는 부분들은 다 정리가 분석이 다 끝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하 전문가가 이 문제는 다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김에 나선 김에 12번째 시리즈로 평택시에서 얼마를 빼앗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다 이렇게 다루는데 12번째입니다. 경기도지사선거에서 평택시에는 동기준으로 민주당이 관내 사전투표 승률은 25대 제로가 아니고 20대 제로입니다. 다 5입니다. 다섯 군데는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차이값을 보게 되면 직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딱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이게 여러분들 평택시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딱 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완전히 좌우대칭이죠. 이 친구도 조작했구나. 감이 오죠? 팍 오죠? 마이너스 값도 똑같습니다. 이게 바뀐 경우도. 이게 어딘가 하니까 신장이동. 놀랍게도 민주당이 마이너스 8.4, 국힘당이 플러스 8.9. 딱 보시면 이 친구 조작질을 했구나.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평택시 후보별 사전특표수 자료를 이렇게 구한 겁니다. 이 방대한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이 숫자가 만들어진 숫자다라는 사실에 가정을 하고 이 소위 만든 공장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것이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거입니다. 김은혜한테 10%를 빼앗고 정의당의 황순식한테 30%를 빼앗고 무소속의 광용수한테 50%를 빼앗는 겁니다. 김은혜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37,629표에 10%를 빼앗는 겁니다. 황순식이 452표에 30%를 빼앗는 겁니다. 강용석이 711표의 절반인 356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 표를 다 빼앗아서 누구와 함께 여러분들을 얹어주는가 하니까 김동영 민주당 후보와 함께 얹어준 겁니다. 표수는 4254표입니다. 4254표를 여러분들에게 4254표를 얹어줬지만 실질적으로는 객체하는 이 두 배가 되는 거죠. 4254표를 빼앗아서 4254표를 여러분들 이렇게 박선희님 정말 고맙습니다. 통영시 시위원 나선구구 소청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나선구구를 한 분이 제보를 해서 제가 분석해가 나선구구에 어떻게 조작행위가 일어났는지를 제공을 했는데 정말 박선희님 감사하고 자세한 내용도 한 번 댓글에 남겨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보람을 느끼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동영 후보는 평택시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예상하기로는 42% 정도 나와야 되는데 48%를 뻥튀기해서 중앙선거관리나 발표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표수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김은혜는 예상 사전투표 득표수가 득표율 기준으로 54%인데 표를 빼앗겼으니까 49%로 중앙선거관리나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번 구해보니까 여러분 어떤 거 아니까 이게 딱 나왔습니다. 한 번 보시죠.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리나 자료입니다. 2번은 정상입니다. 당일 득표수. 1번은 뭐죠? 조작된 겁니다. 이 중앙선거관리나 발표된 것 중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이 후보별 사전 득표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합치게 되면 최종 중앙선거관리나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근거는 김동령은 9만6천표를 얻었고 김은혜는 10만4천표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이게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최종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압니다. 위에서 이 그래프만 딱 보더라도 이런 뭡니까? 아, 이 친구들이 조작을 했구나. 여러분 이게 이 판단이 하나도 무리가 아닌 것이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좌우대칭에 한쪽은 대부분 플러스고 한쪽은 대부분 마이너스고 숫자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현등면은 플러스 10.2, 5성면은 플러스 7.5 이런 숫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숫지는. 그래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됐다 이렇게 보고 중앙선거관리나가 발표한 평택시 관련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그 숫자의 규칙성을 찾아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바로 10%, 30%, 50%를 빼앗는 그런 일종의 조작공식을 찾아낸 겁니다. 그 조작공식을 찾아낸 다음에 그 조작공식을 검증하기 위해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 보니까 정확하게 뭐하고 일치하는 거 아니까?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죠? 만들어진 숫자는 만든 공식이 있습니다. 만든 공식을 찾아내면 뭡니까? 조작의 구체적인 경로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그러면 그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있지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평택시의 후보별 사전투표수 자료는 사람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숫자가 어떻게 규칙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일까 나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숫자 뒤에 있는 공장입니다. 그 공장이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이 조작 공식이고 그걸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 그 공장에 따라서 4번을 구한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사전투표수입니다. 후보별로. 쉽게 이야기하면 김은혜 10% 정의당 30% 강용석 50%를 빼앗긴 조작 프로그램을 평택시의 모든 동단위별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원위치를 다 시키는 겁니다. 그럼 동단위별로 후보별 진짜 득표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다 합치게 되면 뭡니까? 바로 평택시 레벨의 진짜 사전투표수가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바로 4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보지만 이 작업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 작업을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 보조자 없이 제야 전문가가 다 수행한 겁니다. 깜빡깜빡 이런 밤에 잠을 자다가 일을 하다가 졸다가 뭡니까? 그러니까 200몇 10만을 108만으로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10만 표 차이가 아니고 24만 표짜리 김은혜가 이겼는 걸 10만 표가 발표한 겁니다. 제가 그걸 입수하자마자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여러분들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장에서 표 빼앗긴 것을 다 계산하면서 좀 수치가 작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걸 빨리 찾아내 가지고 다행입니다. 24만 표 차이로 김은혜가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진짜 후보별 사전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김동령은 진짜는 3만 2천 표를 얻는데 3만 7천 표 받은 걸 뻥튀기한 거 아닙니까? 김은혜는 원래 4만 1천 표를 받았는데 3만 7천 표 받은 걸 뭡니까? 확 줄여놓은 거죠. 강용석은 뭐죠? 1067표를 받았는데 뭡니까? 다 빼앗아가고 711표 받았다고 승관위에 발표한 거 아닙니까? 정의당이 황순식 후보는 588표를 받았는데 표를 빼앗아가서 452표를 받았다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양심불량이죠. 의상실이죠.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리의 큰 두 개가 뭡니까? 후보별 당일 득표수하고 사전 득표수입니다. 사전 득표수는 조작을 했고 당일 득표수는 대체로 괜찮다. 물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당일 득표에 손을 댄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냥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당일 득표하고 사전 득표 진짜를 더해보니까 9만 2천 10만 7천 그러니까 평택시에는 10만 7천 9만 2천 15351표 차이로 김은혜가 승리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죠. 여기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통상 여러분 보시게 되면 수정하고 난 대세 사전 득표율 42%하고 당일 득표율 46%가 오차가 굉장히 작거든요. 0.00 몇 프로인데 여기서는 3.1%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경우는 당일 투표에도 손을 댔을 가능성이 꽤 있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겠는데 대부분의 뭐죠 이런 수정 후 진짜 사전 득표율을 하고 당일 득표율 사이에는 오차 범위가 0.1 0.2 정도인데 이게 3.1%가 나온다는 것은 당일 득표율도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을 대게 되면 전산 흔적이 딱 남게 됩니다. 66표가 남네요. 마이너스 66. 잘못 투입 및 구분된 투표자 항목에 여기에는 여러분들 위에는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 밑에는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바로 위에는 뭐죠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조작된 것을 떨어내고 여러분들 구한 일종의 진짜 득표수입니다. 그걸 비교해 보니까 가짜하고 진짜를 비교해 보니까 표가 막 남는 겁니다. 24표, 국민의힘은 38표, 강용석 4표, 68표 남습니다. 무효표는 0니까 여기 플러스 66이 남죠. 마이너스 66을 가지고 처리해 가지고 0로 만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맨 밑에는 예상 득표수고 위에는 진짜 득표수 예상 득표수를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한 값이 후보별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구한 진짜 득표수가 예상 득표수를 정확하게 맞췄다는 겁니다. 그것은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찾아낸 것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하나 더 살펴보시면 우리는 경기도지사선거의 평택시 다래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표가 하나 있죠. 이 표가 여러분 이 표가 위에는 중앙선거관리내에 발표한 자료고 이거는 진짜 사전 득표수를 여러분들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김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사전 득표수하고 당일 득표 득표수 비율을 구입한 0.6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김동영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62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내에 발표된 자료는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55장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에서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김은혜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57장밖에 받지 못했더라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62장을 받은 겁니다. 62장을 받았는데 57장을 받은 것으로 표를 빼앗아버린 겁니다. 수치가 변경되는 겁니다. 황순식 후보는 진짜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67장을 받았는데 52장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가 강용석은 당일 투표 100장당 진짜 이름 사전투표를 70장 받았는데 47장 받은 것을 줄여버린 겁니다. 선관위가. 그러니까 조작한 사람들은 다 수치가 바뀝니다. 여기서 아주 고마운 사람들이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같은 경우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0.69 0.69 0.88 0.88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사전투표 조작을 입증하거나 변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기도지사의 평택시 42개의 그런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도 경기도지사의 평택시를 분석해보게 되면 김은희는 3,763표를 빼앗겼고 황순식은 136표를 빼앗겼고 강용석은 356표를 빼앗겼습니다. 총 조작률은 90%고 빼앗긴 표수는 4,254표입니다. 그러나 실제 격자는 8,508표로 벌어지게 됩니다. 4,254표를 빼앗고 4,254표를 대해줬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공식 발표의 선거결과에 따르면 김은혜가 7,334표 차이로 승리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이후에 사전투표의 전산조작을 수정하고 나면 김은혜가 15,351표 차이로 승리했다. 그래서 투표 조작에 한 뻥튀기 표수는 8,017표로 그렇게 예상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